자 31번부터 34번까지의 지문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전 작품인데 이것도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조금 기존의 고전 작품에 비해서는 인물 관계도가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막 어렵거나 이런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보시면은 이제 그 이야기의 첫 시작이 이제 화신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이 화신이라는 인물이 대리인물들을 써가지고 대리인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대변인 어떤 누군가를 어쨌든 시켜가지고 나쁜 악행을 계속 저지르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장면들 좀 보시면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만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신화가 화신의 뜻을 짐작하고 안데오를 추천했대요 그러니까 화신의 뜻을 짐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신이 뭔가 이렇게 쥐어잡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안데오는 지금의 수중이니 멀리 보내고자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어 쟤는 내 수족이야 그냥 가족이랑 뜻이죠 안돼 그랬더니 어이 안경은 이름난 선비라 그럼 그가 일찍이 아들들을 벼슬에 추천한 바 있으니 자식을 아는데 그 아비만한 사람이 없다 했으니 어찌 잘못 천거했습니까 이극은 흉악한 도적이라 위사의 명망 없는 사람을 보내지 못할 테니까 안데오에 적당한 작업이 없어요 어 쟤가 잘하니까 쟤 보내야 돼요 이게 아들이긴 하지만 쟤 잘 싸우니까 보냅시다 이런 거죠 임금이 마지못해서 이제 명을 내려요 안데오에 명을 받들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서 아우하고 안데순하고 같이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 왜 둘 다 같이 가려고 해 이런 거죠 형제가 어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신의 형제의 성을 입어 싸움에 한 번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옵나니 어찌 위험한 지역을 사용하며 이 안데순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치 못할까요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아우를 데려가려 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안데순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걸 바치겠다 그러니까 충정심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 충신 대박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가고 그러면서 돌아와서 이제 부친께 편지 올리고 행정차로서 나가는 겁니다 안데오 형제가 변방오라케 물리치고 형제가 명망을 얻자 화신은 이들에게 누명 씌우고 이로 인해 안데순은 죽고 안데우는 귀양을 가게 됩니다 하나는 귀양을 가게 되고 하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시랑이 여와 혼인입술을 듣고 화신에게 이를 전하는 화신이 회답하되 여와를 가두어 둘을 떨어뜨려라 그러면서 이제 만천길이 즉시 여와를 잡아드려서 그러니까는 떨어뜨려라라고 하니까 잡아드리죠 이 만천길이라는 인물은 화신이 시킨 대로 하는 인물입니다 안데우는 귀양은 재현이라 어찌 첩을 두고 편해지세요 너는 빨리 다른 지하비를 섬기고 안데우를 거절하라 여와 말 첩은 안데우 저의 상황은 모르겠거니와 한때만 몸을 허락하고 이제 안데우를 거절하라 하심을 봉승치 못하르소서 아 나 그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천길 대로 화났다는 얘기지 형태를 묻고 때리지만 여와 안색불변 쫄지 않고 뭐 이런 말이지 그치 계집이 지하비 성규론건 뭐 어쩌다 안 할거에요 그랬더니 가뒀어 한편 안신앙 풍토에 병이 든지 이미 반년 여와 극진이 구호하다가 옥주에 갇힌 후로 안신앙 병사에 날로 심하며 다만 죽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거죠 그런데 갑자기 노인 그리고 창한 학발의 한 노인이 파란 주머니 들고 딱 나타나더니 액하는 사람의 상상은 어찌 심리하여 병이 났는가 나라 한나라 의원 화타 화타 이제 그 중국의 엄청나게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의원 전세상에서 그대 부친과 친한지라 이게 지금 말이 돼? 전세상에서 그대 부친하고 친하대 그 그러니까 죽은 죽은 사람하고 친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친이 그대 병을 고쳐달라고 할게 왔노라 비현실적 정규적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약 다섯개 주고요 이거 먹으면 나을걸 해서 약 먹고 깨달으니까 뭐라는 거야 어 이거 꿈이네 라는 거죠 심히 의교에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입에 오히려 양랴라면 정신이 상깨가 그날부터 몸이 가벼워 쾌차했다는 거야 꿈과 현실이 뭔가 좀 경계가 애매했던 거죠 차시 만청인에 파면되어 자폐가고 왕정균 대신 도임한 후 안대호 의교 구경사실 전역을 여하를 풀어주고 차설 이렇게 딱 잘라먹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뭐 이런 거죠 정벙열 화신의 신복으로 벼슬이 2부상세에 일어나니 이르른 화신도로완 제가 태자의 기득을 본 즉 상공을 부족하게 여기고 안대호 등을 그리워하시니 만일 안대호 들어오면 상공과 우리 무리 죽을 곳을 모를지라 먼저 안대호 가족을 다 죽이고 왕정균에게 서울에 벼슬을 주어 불러올린 후 여통민으로 애주 태수를 시켜 안대호를 죽이면 후안을 가히 면하리라 화신한테 이제 정몽열이 뭔가 이제 안을 지시하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안 근데 화신이 깨달아서 계략을 했고자 했더니 그에 따라 화소저가 흉계를 듣고 경몽필에게 몰래 통해서 전달을 해서 이 몽필이 화소저의 서관을 보고 노이동생인 부인 경씨를 만나서 화신의 해결을 일러주면서 내 한 계획이 있으면 여차여차하면 시댁의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부인 경씨는 안대순 안하고 이 계획을 시에머니에게 전한 다음에 떠나가서 애주로 향하는데 수상만의 한 곳에 다다른 수상강변이고 길가에 앉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두 부인을 죽이로 나타나는데 갑자기 노인이 등장합니다 비현실적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그러면서 뭐예요? 애주로가 지문할거니여 저놈들은 화신 등이 보낸 강도라 내밀사장들이 등 운수선생이 나로 이 사연을 가르며 이르며 가 구하라 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노인이 막두를 한바닥 치니까 문득 청천백일에 뇌정병력이 진 동안 한 소년이 구름 속에 내려 이것도 비현실적 강도 결박해서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두 부인이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사라고 길을 향하여 수상만의 애주에 이르니 안신앙이 대경 대의하여 깜짝 놀라 완전 기뻐하면서 맞이하더라 이런 걸로 이제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있고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하고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작품 속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기존의 작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 인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34번은 오답률 1위에요 이것도 아마 이게 웨틀랜드 선생님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가 좀 어려웠던 건지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증세 비태록에서는 악인이 대리자를 통해서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선인의 가족을 핵구점으로써 간접적으로 선인을 공격해 파트리면 물론 궁극적으로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고 있어요 대리자와 가족을 정치적 대립구대에 포함해서 갈등 상황을 조금 더 이제 다양화시키는 것 그게 입체한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거든요 선택지문 5번 보시면 만천길이 가족을 잡아들이고 정목열이 가족의 급습을 도모하는 것에서 악인의 대리자가 선인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갈등 상황을 입체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악인의 대리자가 가문의 몰락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거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